아 자 오늘은 여그가 지금 여기 베트남 오찌민 이거든요 오찌민 인데 오찌민 이렇게 반보나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보여 드리려고 지금 왔거든요 여기 베트남은 어 대한민국 시간하고 대한민국 시간하고 한 뭐라하지 2시간 늦어 아 빨라요 아 그 뭐냐 여기가 더 늦어요 여기가 더 늦어 그 와 악스러워 예 으 으 으 여기 뭐 여기는 날치기가 많아 갖고 조심해야 돼요 삼각대도 안해놨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Sens 으 으 으 으 이거 ische 으 으 여기 배탐거리가 여행자 거리인데 거기 가기 전에 보면 쌀국수집 있거든요 쌀국수집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 몰라 내가 첫날 여기 와가지고 먹었는데 내 입맛에선 모르겠어 그냥 그냥 비린맛 맛집이라더라고 여기가 아 뭐 본거지 집도 다 이렇게 좀 폐가건물같이 좀 그러네 여기 거리가 여행자 거리라 여행자 거린가 거그라가 되요 여기가 여행 온 사람들은 호치민 온 사람은 여기를 꼭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기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진짜 사람 오지게 많아 사람 오지게 많아 진짜 사람 오지게 흥림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말이 묻힌다 여기가 유명하다던데 여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사람 개맞네 여기 사람 개 헛발난다 진짜로 뭐야? 뭐하는거야 여기 멋있어 와 사람 개맞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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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가 봤죠? 뭔가 봤어? 보팔로 보팔로 여기가 엄청 유명하다던데 여기가 외국인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그런데라 하더라고 아 근데 손님이 여기 얼마 없고 저기 중간이 더 많네 여기가 배탐 거리인가 배탐 거리인가 배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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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여기가 뭐죠? 여기가 뭐죠? 배탐 거리 배탐 거리 배탐 거리 배탐거리 배탐 거리 입장 배탐 배탐 거리 그리고 술 마시러 오신 분들한테 내가 디바나 알려드리자면 줄리라겠나 졸리 라고 했나 아무튼 거기 가면은 뭐 주점식으로 해서 혼자 술 마시고 아마 뭐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여그가 줄리인가 졸리인가 아무튼 있대요 그거 여기는 끊어지네 없네 뭐가 멋이 없어 내가 캐리어 발로 차버렸어 아 여기는 이제 끝이네 뭐가 없네 와 다 굳이 나오고 다 그거는 굳이 나오고 있어 동포방송으로 해 아 저 사람 거 내가 모르고 저 검은거 이거 그거 해버렸어 뭐가 없네 이제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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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제도 고추 털렸도 하지마라 아 나 꽁덩이 물렸어 이 새끼 수십 once 하자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